단풍 좀 봐 우리 집 앞에 단풍 쐬고 쐈다 말을 그렇게 안 돼 이런 데서 다 왔는데 이런 거 보러 온 게 아니야 오빠랑 나의 문제 해결 갈등 해결 우리 진짜 우리 내 말 짜러 그냥 내 말을 듣기 싫으면 이렇게 싫다고 얘기를 하던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완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